그냥 튀어나온다고 알아서? 바로 튀어나와. 이게 녹으면서? 아니, 이제 익으면서. 살짝 쭈그러드니까. 오오! 우와! 너, 너로 오빙하냐? 돌이 없었어? 어머, 어떡해! 낚지 낚지! 간라, 간라, 기다려. 여기는 돌이 미끄럽네. 조심해야 되겠다. 왜 저렇게. 낚지를 잡은 거야? 너, 나. 워낙. 낚지 몇물지? 와, 힘드셔. 낚지 탕탕이 먹자. 와! 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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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이 깐 거 아니야? 오 진짜? 우와! 우와 대박 하이팅 하이팅 오 야 하이팅 하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이팅 아니 이게 풀치라고? 갈친디? 아까 내가 본거가 맞다 막 쫓아가던데 나이프잖아 거 아니야? 우와 어! 저렇게 숨쉬는구나 느낌이 어때? 낙지 같아? 만져봐 밑을 만져 우와 뭐야 미쳤나봐 우와 엄청 무거다 국산이다 국산 국내산이다 국내산 이야 안녕 짠 오 세상에 넌 바로 탈픈이다 우와 너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 너 대물이 좋아하냐? 아니 봐봐 나 낙지 이렇게 가까이 본 거 처음인데 색깔이 원래 이렇지가 않네 야 너 가신 색깔이죠 우와 우와 춤을 춘다 춤을 춰 신났다 신나 울었다 낙지가 원래 이렇게 오래 사나? 뭐 오래 살아 응 그래서 그래서 누웠나? 나 살아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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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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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